뭐야! 오! 오! 이야! 이만큼 더 높아도 되겠네. 자, 호리야. 이제 한 번 해보실래요? 어떻게 할래? 해보셔야죠. 해보세요. 어? 신발 벗었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호리 신발 벗었어. 바지는 왜 가져오? 뭐하는 거야?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일찍 활동할 뜻이니. 떼줘요. 갈게요. 좋아 좋아 좋아. 다시 때려. 다시 때려. 물어. 야 좋아. 야 좋아. 때려. 물어. 야 좋아. 그렇지. 그렇지. 잘해. 잘해. 만능 선수 교훈. 그녀의 최대 약점은 띵틀이었다. 핑클과 띵에 가진 4교시 무용시간. 몸도 풀고 문제도 푸는 에어로빅 크레이지. 춤추는 동안 문제가 나가고 부산에다가 정답을 말한다. 맞추면 쉬고 틀리면 계속 치는 서바이벌 댄싱 퀴즈. 선수 위해서부터 에어로빅을 하면서 퀴즈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맞춘 사람은 편안한 의자에 가서 음료를 드시면서 편안하게 쉬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어로빅 시작합니다. 음악 주세요. 좋아. 쇼트랙에 로빅입니다. 쇼트랙에 로빅. 쇼트랙에 로빅.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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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점이야. 하나. 하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자 빠르게 시작. 자 문제 드릴게요. 김병현 선수가 소속계 팀원. 버틴 거야. 김병현 선수가 소속계 있는 팀. 하나. 둘. 셋. 여보세요. 문자 좀 맞춰봐. 하나. 문자 좀 맞춰봐. 오른쪽. 하나. 셋. 뒤로. 하나. 둘. 셋. 왼쪽. 왼쪽. 아 이거 우리가 왜 돌리지 않았어. 하나. 둘. 힌트. 하나. 아리조나 줍니다. 아리조나. 여자들이 좋아하는. 귀금속이 박혀있는 거 있죠. 뒤에. 여자들이 또 좋아하는 게 있죠. 또 메고 다니는 거. 하나. 셋. 하나. 셋. 아리조나 다이아몬드 팬츠. 둘. 런지. 둘. 아리조나 다이아몬드 백. 하나. 둘. 유리와 비슷해요. 왼쪽. 다음번. 뒤에. 매는 거 있어요. 여자들 메고 다니는 거. 팔. 아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 하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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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합니다. 하나. 둘. 셋. 아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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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아리조나 다이아몬드 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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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정말 좋다 하는 뜻의 경상도 사투리는 무엇일까요? 정말 좋다! 러닝! 왔다! 그렇죠! 억수로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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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글쎄! 아! 그렇지! 지화자! 자! 글쎄! 글쎄! 세 글쎄! 세 글쎄! 네! 이거 많이 써봤는데? 둘! 왼쪽! 모모리! 둘! 모모리! 두 번씩! 모모리! 하나! 둘! 아따! 가오리! 아! 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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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글짜리 이렇군요 별이 왔어 성공 안 돼 안 돼 왼쪽 사람들은 다 끼리끼리야 다 성공 성공 둘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끼리끼리야 안 돼 오시마 오시마 제발 대끼리 정답 정답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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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오키 가오키 2라운드 유리 골 가오키 가벼운 어깨 뛰면서 이번에는 음악문제 드릴게요 음악문제 음악문제 드릴게요 리리리 자루 끝나는 말은 이 노래 하시죠 동요 이 노래 지금 들려드릴테니까 맨 끝부분 2절 맨 끝부분에 빈 때 들어가는 가사가 뭔지 알아봤습니다 음악주세요 동요 2라운드 유리 1라운드 유리 2라운드 유리 맨 끝에 들어가려면 이 오디 오론이 3라운드 유리 4라운드 유리 안 따라오리 스탑크떼 6라운드 유리 5라운드 유리 3 메리 아닌 8라운드 유리 면마리 웃음 다unta 5라운드 유start 5라운드 유리 3라운드 유리 맞으십시요 스탑크 스탑크 이제 자세히 해! 자, 뭐, 앞에.